시간이 다 끝났다는 얘기인데. 다시 들어올지. 영화관으로 가실지. 지금 또박이 님 마음이 어떠실까요? 돌아오기를 기다리지 않을까요? 정말 스내고적인 사람. 돌아오기 기다린다. 과연 두 분은 영화데이트를 가셨을지? 아니면 다시 이곳으로 들어올지? 잠깐만! 가나! 보렸어! 가셨죠? 지나가면서 앤디 감기 옆모습이 보이는데 시야가 여기까지 올라갔어. 이거이냐고. 이러고 그러는데. 나가셨어요. 돌아오실 거라고 좀 이렇게 기대를 하셨으면 안 돌아오시고 가셨습니다. 너무 안타깝네요. 마음은 아프겠지만 그 실망을 오래 할 거 같지는 않아요. 후회 없이 할 거 다 했다. 본인이 할 건 다 했다라고 생각해요. 그냥 살아있는 게 감사하고 오늘 하루도. 가시죠. 영화관에 감사하고. 네, 좋아요. 저거 같으고. 저거는 가지고 가시죠. 네, 네. 비가 안 와서? 손잡고 가야죠. 그렇죠. 손잡고 가야죠. 실은 제가 키가 그렇게 크지 않아요. 힐을 신어서. 그래서. 저도 키 큰 사람이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. 다행히 비가 그쳤어요. 그러게요. 하늘도 도와주는 것 같네요. 날씨가. 오늘은 특별히 쉬는 거예요. 맞아요.